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1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갤럽 조사 결과고요. 전화 인터뷰를 통한 조사 결과입니다. 보시면 7월 4주차에 29%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20% 29%지만 지지율이 나왔고요.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.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방식이 자동응답인데 2주 전보다 0.1%포인트 오른 이거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44.3%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온 조사입니다. 어쨌든 이제 두 조사 결과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이렇게 막 썰썰썰이 돌고 좀 혼란이 있는 게 약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지적을 박정아 의원님이 해주신 거죠. 그렇죠. 일단 조사 결과마다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나온 것도 조금 다른 게 또 하나 있었고 이런 거 보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7월 들어와서 우리 전국을 되게 흔들었어요. 첫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건에 관한 문제.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. 마지막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.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졌잖아요. 그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.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곤 있습니다만 7월 국면이 계속 양당이 텐션을 가지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. 그다음에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7월 이런 공방이 계속 있었는데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 들어와서 국민의힘은 다소 상승 국면이고 민주당은 하락 국면에서 최초로 30%대가 무너졌다 이런 건데요.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갤럽 조사가 조금 더 나온 거라면 저는 민주당이 현재 있는 전국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는 직접적으로 걱정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걱정스러운 점은 그런 거예요. 대선의 연장의 2차전 아니냐. 그러니까 비호감과 비호감이 부딪히는.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똑같다. 국정운영에 너무 실망스러운데 특혜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마음을 다 주기 어려운 이런 모습.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박광훈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고민도 많고 또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이런 걸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보면 현명하신 게 이렇게 시소 널뛰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를 하고 계시고 다음 총선에서는 어쨌든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된다.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되겠다. 그래서 이 여름 잘 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 저희들이 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. 가을 야구하듯이 민주당이 가을에 달리는 겁니까? 이제 찬바람 불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다.